에이 아 형계층 아 형계층 반갑습니다 무덕입니다 자 오늘 H1G1 H1Z1 배틀로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틀로얄 서버가 따로 있을텐데 흠흠흠 플레이 배틀로얄 나오네 이게 이게 배틀로얄이 어떤거냐 제가 설명드릴게요 우선 maybe 이렇게 쓰면 초반에 지도를 줍니다 초반에 이렇게 째깔한 곳에 사람이 100명이든 50명이든 수용이 돼요 여기서 랜덤으로 낙하산 타면서 맵에 배치가 됩니다 아유 사라져 맵을 전체로 해야해 거기서 이 맵 끝에서 점점 가스가 옵니다 점점 가스가 막 와요 그래서 뭐 완전 나중에 거의 한 곳 째깐한 곳 빼고는 가스가 전부 살포되서 여기 안 있으면 다 죽어요 배틀로얄이죠? 헝거게임 보시면 됩니다 헝거게임 헝거게임 딱 룰이 똑같아요 그중에서 최후의 3인 에게 물론 최후의 1인에게 아이템 주지만 3인까지 아이템을 줍니다 티켓이라던가 에어드랍 아이템을 주기 때문에 보호품 필요한 분들은 이거 하면 되겠네요 중계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계만 올려있어 뭘 올리라고 에어드랍 아이템을 주기 때문에 계속 짜보라는가 아닙니다 저 타합인 뭐 탑인 뭐 하지 말고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배틀로얄 하려면 그쵸 대기 시간 해야죠 근데 이게 지금 플레잉이 배틀로얄을 봐볼까 이게 배틀로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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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위에 있는데 이거는 안되지 이거 지금 안 눌리잖아 이거 알아서 활성네요 이거 이거 기다려 보자 기다리는 거야 자 기다려서 자 배틀로얄 기다려 보자고요 뭐 쓰레기 끊겨요 설마 아닌데 끊길이 없는데 이거 보둥이 쓰레기 버리러 안가셨어요 오늘 본거 같은데 쓰레기 버리러 내 방에 갔지 쓰레기통이 거기 있으니까 거길 갔지 뭐 다른데는 안갔습니다 자 기다려 보자고요 플레잉 배틀로얄 오케이 오케이 H1 G1 하이즈에요 닥쳐 H1 Z1이야 인마 기다려 보자고요 오케이 도매하지 마세요 도매하지 마세요 음 오케이 기다려 보자고 음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과연 언제 열리지 기다리자구요 잠깐만 기다려 봅시다 아 우선 끊긴다고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우선 채팅창을 올릴게요 지금 의견이 너무 분별해서 뭐 끊긴 안 끊긴 하시는데 우선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우선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보세요 채팅창을 좀 올려 둘게요 아 좋아 이게 플레이 배틀리가 맨 위에 활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제가 처음에 봐서 잘 몰라요 근데 이게 아까 G방송을 보니까 알겠더라구요 얘가 이게 아 이게 약간 살짝 참고용으로 제가 녹화는 했어요 개껄 무작위로 녹화가 있지만 참고용으로 했는데 약간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많더라구요 시작하자마자 뭐 그냥 우리들이 평범하게 파밍을 해도 뭐 예를 들어 그냥 뭐 통줄임 이런게 나올텐데 거기서는 앰프가 나오더라구요 앰프가 흔히 볼 수 있는 총기입니다 차권이랑 그 다음 자동차 보면 무조건 먼저 타야 돼요 선자동차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의 방송을 보면서 자 기다려 봅시다 배럴로얄 뭐 서버 이름이 쟤드네 수풀계비님 고맙습니다 식기님 뭐 피디님 뿌옇뿌옇뿌이 팀밤님 뭐 고철님 고맙습니다 자 기다려서 한번 기다려 보자구요 이거 씨 배틀루엘 빨리 하고싶다 이 배틀루엘 정식 서버가 몇개 있는 건지 봐봐야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밖에 없네 뭐야 일곱 여덟 아홉 여섯 많네 이거 ㅈ나 많네요 자 기다립시다 이게 자동으로 뜰거랍니다 기다려야지 음.. 음.. 뭐라고 기다려야 되는지 모르겠다 배틀루엘이 뭐에요? 아 꼭 저렇게 늦게 와서 설명해 달라는 사람 있다니까요 저기요 님이 늦었자나요 님께서 늦으셨잖아요 제가 다시 말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당해야 하나요 님이 직접 검색하세요 아 정말 저런 분들을 위해서 아니 위할 필요가 없습니다 H1, G1 배틀로야 아 아 진짜 보세요 하는 법 어? 오 아니네 깜짝 놀랐네 그래 나 한번 해봐야 나 궁금하니까 봐봐야지 그래요 H1, G1 어 열리지 않고 5분에서 10분마다 열림 아 그래요? 이 씨발 새끼들이 배틀하는 사람 아는데 그래 봐봐 이렇게 사람들 모여 어 재밌겠다 앱 누르면 된다고? 재밌겠다 재밌겠다 예예 맞아요 네 그거요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린다니까 기다려봐야지 배틀로애보다는 최종적으로 우승하는 게임입니다 거의 한 게임이나 30분 40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균 게임 인원은 120명에서 20명 가까이 되며 죽는 즉시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기다리고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 배틀을 하기 위해서 시작할 때 기대가 있으니 여러분들 기다려주세요 으아 아 뭐 보니까 고맙습니다 내가 옛날에 했던 서버들이 없어졌나 뭐 없어질 리가 없겠지 오케이 오 내가 옛날에 했던 서버들이 아 뭐야 왜 이거 뒤로 가지 ABCD 아 이렇게 돼 있네 옛날에 내가 했던 서버들이 사라졌다 씨 으하하하하하 야 옛날에 했던 서버들이 사라졌네 파밍했던 거 한참에 놀길게요 에이 오케이 기다려봅시다 흠 기다려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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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쳐 나대지마 개새 아닙니다 요구르트에서 저희 눈깔에 부어볼라니까 이 씨앙납씨 아닙니다 차 따위 필요없어 아이 이거 아 이거 쥐가 녹화한 거 보고싶은데 쥐거 존나 재밌는 거야 아하하 나 진짜 보자마자 아씨 뭐 너네 해야지 했는데 이 녹화 어디다 있더라 잠깐 화면 좀 가려볼게요 물론 개 목소리가 들어가서 음소공하고 틀면 안되겠지 음 아니지 음 기다려봅시다 저 위에 배틀로얄이 뜰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자고요 으응 너꺼 보여주세요 아이 내꺼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보여줄 수가 없어요 이 멍청아 방송국 다시 보기 있어요 아 개꺼? 근데 함부로 보면 안될 것 같은데 제꺼 아니거든요 방송국 다시 보기 여기 있네 음소공하고 배틀로얄 한 것만 살짝 볼게요 어 저기 보면 올리 34 막 이렇게 떠요 저기 170명 있죠 저게 사는 거야 사는 거 사람 빠르게 죽는 거 봐봐 와아 목소리 들여줄 수가 없어요 어 우와 봐봐 총이 올리지 미친 뭔 이걸로 막 살아나는 거야 아 이거 존나 웃겼는데 어 laughs 이게 사람을 만낸 거야 얘가 사람을 무조건 죽여야 돼 배틀로얄이니까 어 사람인 거야 얘가 하하하 애가 막 쏴 쏴 쏴 아 이거らい ballistic Snyd LW B disagree 근데 막 발 쏘고 있어 애가 쏘고 있는데 총알이 마냥 없는거야 그냥 가서 죽이면 됐는데 그래서 딱 죽일려고 했는데 얘도 꾸진거 타고가 쟤도 꾸진거 타고가 아잇 완전 웃겨야죠. 완전 재미있게 봤네. 이틀 시트 하면서 봤는데 정말 재미있게 봤어요. 자식은 배틀로얄 대기 중입니다. 5분에서 10분 가량, 길면 20분 정도 기다린다고 하니까 잠깐 기... 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BJ님, 메시 김워치는 한번 보여주세요. 메시 김워치는 뭐야, 너나 하세요? 지진인 것 같습니다. 설명청 국회님, 모모니카님, 아까 말씀드렸죠. 감사합니다. 방금 부근 모임, 박명수의 타이밍 워러 러닝 아웃. 메시 김워치가 뭐야? 메시 김워치가 뭐야? 메시 김워치. 어? 메시 김워치... 뭐야? 이런게 있어? 메시 김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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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시 기모찌 해주세요 하면 어그로처럼 생기잖아 뭐야 메시 기모찌가 뭐야 설마 그 메시가 기모찌 했어요 개소리하고 있는데 진짜 했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메시 기모찌 아야 환상 깨졌어 이렇게 귀엽냐 모노님이 유행에 약한 듯 그러게요 제가 tv랑 이런걸 잘 안봐서요 인터넷은 와이고스였는데 와이고스도 이게 유행이 느려서 자 기다려 볼게요 녹화한지 10분이 지났습니다 10분 30초가 넘어가는 가운데 아직까지 배틀 로얄 버튼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 끊어서 가야될 것 같은데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어버더님 고맙습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 이거 알아서 뜨나 여러분들 이거 알아서 떠요 배틀 로얄 이거 뭐 새로고침 같은걸 왔다갔다 할 필요는 없죠 네 오케이 하겠습니다 알아서 떠요 예 기다려 보죠 기다려 봅시다 배틀 로얄 서버 열리면 무작위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기다려 봅시다 카스 접었나요 진짜 접으면 지를 돈이야 도배하지만 아까부터 아직은 카스만 생각해도 열나 업데이트 이후에는 방이 동시에 열려서 비슷하게 끝나서 방 한번 우르르 끝나고 시간 지나야 팀이 아 그래요? 그래도 좀 기다려 봅시다 재미있더라고 아 클릭 계속 해야 돼 안해도 돼 아직은 카스 얘기는 뭐냐면 안타깝게 25만원 질렀는데 쓰레기초만 나오고 개같은거 아니 솔직히 25만원 지르면 25만원 지르면 어떤 게임이든 25만원이면 솔직히 뭐 미친 아이템 나오지 않냐 카스는 개같으면 망해야 돼 진짜 아 물론 내가 뗐으면 아 이런거 좋다 하겠지만 밴디따 도처인데 아니 내가 그거 뽑으려고 돈질했냐 인마 그쵸 아무튼 참 짜구요 그 돈을 차라리 이틀씩 뒤취를걸 돈을 믿다니 순수하시네요 아니 난 내 확률을 믿었는데 뭐 개소리야 내 확률을 믿었어 내 확률의 신은 내게 믿어지지 않았지 쌍년 하아 뜬 뜬 땅뜬 아니 뜬 뜬 땅뜬 그래도 다른 BJ보다 덜 지른거 다른 BJ보다 덜 지르고 더 지르고 이런거 중요하지 않아 내 돈이야 내 돈이 날려 땋는거야 그게 중요한거야 개소리 들하고있네 이씨 아 죄송합니다 저도 저도 화가나는 슬슬 화가나는군요 내 돈을 질러서 안 나왔다는게 이게 중요한거야 어딜 위로 삼아 아 죄송합니다 빙고 대충 네 빙고는 뭐 빙고에 나와야되는데 빙고 안나왔죠 기다립시다 자 배틀러야 여러분들 나도 즐기고싶네요 아 쥐는 계속하던데 이게 다 이게 그거네 배틀러야의 한 번에 끝나고 한 번에 시작되는거 보니까 한번만 물 잘타면 계속 할 수 있을거같네 어 오케이 케이들의 acknowledging 모던님은 조카들한테 용도 안 주나요? 조카를 만날 일이 없고, 저는 만나기 싫고, 조카들을 주기 싫습니다. 조카들을 만나봤자 맨날... 맨날 그... 형 근데 카스에서 저는 아, 슈퍼 아이디 있지 않음? 그걸 회수해야지, 당연히. 그건 이벤트 방송용이기 때문에 이벤트 방송이 끝나면 당연히 회수하는 거 아니냐, 이 멍청아. 죄송합니다. 음... 뭐지, 지금 알파벳 서버 이름, 알파벳 순세로 되어 있어서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그니까 닥치세요. 아시겠어요? 이건 그냥 배틀로얄이 있잖아, 배틀로얄 맨 위에. 진짜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드리...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이죠? 배틀로얄. 배틀로얄. 이게 활성화가 되어야 겠쩌옹! 네에에에에에! 활성화가 되어야 눌리겠쩌옹! 이게 A, B, C, D 순위랑 뭐가 다르죠옹! 빨간 새끼... 아, 죄송합니다. 제가 화가... 후... 죄송합니다. 제가 화를 냈네요. 침착하겠습니다. 가끔 저런 멍청이들 보면 화가 나서 그래요. 날 걱정한다시고, 돈 위로해준다시고, 개소리하고 있는데 화가 안나겠습니까? 아... 침착해요. 음... 뚜뚜뚜뚜뚜... 지금 약 13분간에 14분간에 지나고 있습니다. 모든 유튜브 구독자 26만 명 넘었어요. 아 진짜요? 오우... 저도 봤어요. 제가 관리기 때문에 맨날 봅니다. 26만 명, 아 기분 좋네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거기에 유튜브를 거의 녹화 방송식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어? 서수가 보겠다 할 줄 알았는데 요즘은 유튜브 유튜브 보는 사람 따로 아프리카 보는 사람 또 따로 나뉘더라고요 가끔 보면 유튜브에서 보러 왔다 유튜브에 보다가 방송 직접 와봤다 이런 사람도 좀 있고요 보면 제가 거의 5만명인데 26만명 유튜브에서 열심히 해야죠 근데 솔직히 영상 찍을 건 굉장히 많아요 진짜 근데 솔직히 편집 제가 아까 아쉬운 게 편집 같은 거잖아요 제가 올리는 것은 녹화방송이고 녹화방송했던 걸 올리는 거고 시청자분들은 편집해줘서 재미있는 요소들을 찝어내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찝어내 주는 분들이 약간 아쉽게 약간 미스나거나 좀 아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명을 고용을 하자면 내가 돈이 줄 돈이 없어요 유튜브 수익 해봤자 얼마 나온다고 거기서 막 유튜브 총 관리자는 아니기 때문에 유튜브 10분에 몇, 몇, 반 그럴 수는 없거든요 영상 올리기 때문에 그분을 어떻게 돈을 줘야 할지 모르겠네 한데 하게 된다면 열정 페이라는 명목은 솔직히 좋은 말이지만 시청자분들이 안 좋게 봐요 어 나는 하고 싶지 개새끼들 한번 뽑아서 막노동 중노동 시켜서 버리고 싶지 열정만 쪽 빨아먹고 버리고 싶은데 이제는 선비들이 넘치는 세상에 대해서 그러면 안 돼 안 돼 아 나 쪽 나 원래 옛날에 쪽 빨고 다 버렸는데 아이씨 그래서 한, 한, 한 명을 고용하면 어떻게 페이를 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떡하지? 그니까 뭐 한 달에 뭐 예를 들어 계약서 같은 걸 하는 거야 한 달에 쪽에서 몇 개 그러면 뭐 얼마를 주겠다 뭐 아니야 나는 솔직히 얼마를 주 정도로 나는 돈이 많지 않아요 큰일 났네 1분당 100원 야 그러면 야 장난해? 1분당 100원? 야! 야! 1분당 100원이면 나야 땡 휴지 임마 장난해? 1분당 100원이면 야 100원이면 내가 나가도 나 십세키나 진짜 아유 이벤트성으로 당첨된 청하면서 노동시키라 어? 괜찮은데? 이벤트 하는 거야 어? 나는 퀵뷰가 거의 많아요 퀵뷰 지금 퀵뷰가 선물하는 게 700개인데 이걸 이용해서 만들다가 하고 싶은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이게 또 많이 아 그러더라고 옛날에는 많이 왔어 그래서 그분들에게 퀵뷰를 퍼주다 보니까 퀵뷰가 많아서 이분들이 안 만들더라고 나쁜 놈이 새끼 새끼 아닙니다 1시간에 6,000원 시급인데 완전 시급 야! 지금 최저임금이 5,540원인가 20원인가 그런데 괜찮은데 지금 닥쳐 안돼 유튜브는 또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응 음 이번에 머터스텔라는 제가 개익한거에요 어 그 편집 좀 하는 분들 그 하는테 어 이번에 이거 어떻게 어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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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시다 하는게 어때요? 해서 그분이 만들어 준 거에요 머터스텔라는 기획을 잘 했지 음 끔 그분이 또 잘 편집해주셨고 그래서 어떡하지 생각중이에요 지금 건당 얼마 뭐 이렇게 해야지 근데 예를 들어 동영상 같은 거 한번 편집해서 주면 그게 동영상이 대박이 날 수도 있고 아 쫀빠게 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대박이 난 경우는 그분이 배아파하지 않을까요 아니 만약에 조회수가 10만이 넘어갔어 그러면 어? 돈을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아니면 이런 조건을 걸자 조회수 10만이 넘어가면 플러스 20원 20원 더 얹어주는 거야 조회수 비례가 말이 안 되는 게 조회수는 꾸준히 올라요 그거를 만약에 그분이 100개를 만났다면 합시다 100개를 그럼 어떻게 줘야 돼 돈을 조회수는 꾸준히 올라 꾸준히 오르던가 멈출 수도 있어 몇 개는 그거를 어떻게 줘 좀 통계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만들어드렸는데 57초짜리 만드는 데 4시간 걸렸어 그쵸? 그렇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최소 얼마 최대 얼마 이렇게 정하죠 근데 그분은 이게 주업이 아닐 거고 바쁘시기 때문에 뭐 한 달에 몇 개 이상 만드세요 하면 그분은 팬심이 더 이상 팬심이 아니야 더 이상 팬심이 아니어서 팬심이 아니고 이게 뭔가 압박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안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 고민해줘도 솔직히 뭐 재미난 영상 만들어서 올려주시면 저야 좋죠 뭐 재미나 시청자도 뭐 재미 포인트 딱 뽑고 와 재밌다 하는데 이게 안타깝네 야 이거 어때? 한 달에 한 번 아 한 달은 좀 그런가? 그래 이러는 거야 예를 들어 월급 박스처럼 뭐 이거야 만약에 동산을 하나로 줬어 어 열렸어 열렸어? 열렸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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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그리! 앵그리 677! AN34 어 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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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기다려 아니 이거 이거 줄어들어 이거 줄어들어 이거 폭풍으로 줄어들어 이거 폭풍 줄어들어 기다려 기다려 다이어트 조금 기름기 쫙 빠진다 좋아 응? 자 쫙 빠집니다 아 어 좋아 좋아 그러니까 이거 동영상이 한 개면 이 동영상을 그 방송에 보여주는 거야 이러면서 랜덤 랜덤 가격 아 쭉 빠져 야 오버하지마 랜덤 가격 어 아니야 기다려 쭉 빠져 어 하면서 막 최소 얼마부터 최대 최소 얼마 하면서 최대 얼마 하는 거야 최대 얼마 자 그러면서 막 랜덤 랜덤 번호판 뜨는 거야 번호판 거위에서 하면 뭐 얼마 어 넥슨처럼 흐흐흐흫 그냥 주기 싫다해 흐흐흐헣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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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허 사다리 게임 보다는 랜덤 그런 거 있잖아요 오케이 자 점점 두려워 두고 있습니다 좋아 드디어 할 수 있겠네요 채소 걸리면 그날은 그냥 골만 되나요? 아이 채소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하겠죠 채소 만원 최대 만이천원 야 이렇게 갭을 좀 좁게 하면 괜찮지 않을까나? 바로 안 들어가지면 안 된 거예요 그래요 기다려 보자 너무 아가리 털어서 아이씨 아이씨 지금 게임 시작하고 그 서버 다쳤어요 아니 미친 새끼들이 아이 개자식들이 아 얘기하다가 아이씨 아이씨 지금 해커 돌아냈는데 하지마요 아이 잡겠지 당연히 잡아야지 그거 해커가 아니면 핵이지 해커가 해커라 핵인가 흠 기다려보자 그냥 닉네임 막 찍어야겠다 진짜 아아 아무튼 이거 야 이거는 노가리로 올라오겠는데 노가리로 아아 이거 참 진짜 참 아니야 무조건 여기만 쓱 하자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어 랜덤 번호 랜덤 추첨기 막 이런걸로 하아 고민입니다 공모전 열어서 우승한 사람 모더님 가면 벗고 상이 탈의한 사진으로요 아 이거 왜 읽었을까 내가 공모전까지 어 뭔가 괜찮은 글이다 읽었는데 쓰레기네 강태하겠습니다 나가보세요 시우레이러 무료봉사 안되요 아무튼 뭐 또 방송을 유튜브를 진짜 유튜브를 위한다면 영상을 많이 찍어서 올려야 되는데 하이 나태하다 나태 일어난다는데 열심히 해야 되는데 기다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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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랐어 빨랐어 야 빨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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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우선 끄 끄고 이어간다